무궁추에 지렁을 좀 끼고 쉬는 동안에 도다리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렁이가 크네. 윗말이 안나오는데. 싱싱이. 바다 낚시의 최강 미끼. 갯지렁이. 이 갯지렁이도 물권농우고인가? 그럴수도 있겠네요. 욕실 통상에서 작업한거면. 큰 놈은 반 잘라서. 도다리 낚시는. 기다림의 낚시입니다. 민물낚시하고 비슷해서.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. 운이 좋으면. 불타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심이 만조라서 한 11미터 그 정도 나오겠네요. 살짝 당겨 놓고 잠시 쉬는 동안에 도다리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양식장 구토에 잠깐 줄을 좀 묶어 놓고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